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던 이재명은 어제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조사를 받겠다라는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검찰 조사 내내 깽판을 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은 어제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험지검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며 민주당과 검찰은 갈등이 또다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어저께 이재명이 검찰 조사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조사 도중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했고 검찰 측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간에 조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검찰 조사가 끝나자 이재명 측에서는 조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조서 열람을 시작을 했고 2시간 반 정도 조서 열람을 하던 이재명 측에서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으며 이재명 조사에 배석을 한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의 진술 취지가 분명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서를 검토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사인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파탄을 내버린 다음에 곧바로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조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날 이재명이 조사받은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이재명이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저께 이재명이 그 난리를 치면서 검찰에 출석을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더 골때린 것은 이재명 측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오늘 조사는 이쯤 하고 나중에 추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12일에 이재명이 또다시 출석을 해가지고 남은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은 검찰청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태도가 돌변을 했으며 당내 일정이 있어가지고 12일날 출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 추후에 다시 조사 일정을 정하자면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이재명은 밖으로 나와서는 약자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재명은 검찰청에서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조사 일정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무소부리의 검찰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라면서 오늘 조사를 다 못해서 검찰이 다시 소환하겠다라고 하면 날짜를 협의해서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이 제대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은 열흘째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12일이 되면 단식 13일 차가 되는데 그때 이재명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재명 쪽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깽판을 치고 나와가지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을 총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 시간 끌기식의 질문과 추가 소환을 통한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조사에 앞서가지고 심야 조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했고 오후 6시에 조사를 마친 뒤 9시 전에 조서 열람 등 절차를 마칠 것을 요청을 했다면서 검찰이 시종일관 시간 끌기식 질문을 하거나 이미 답한 질문을 다시 시간을 지원하고 이재명을 추가 소환한다라고 일방 통보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난통 그렇게 이재명이 조사를 깽판을 치고 민주당이 갑자기 정치적인 공격을 해오니까 수원지검 측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입장문을 냈는데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을 왜곡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재명의 조사 행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재명은 이날 출석에 앞서가지고 오늘 종일 조사를 사전에 약속을 했으며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을 해서 필요 최소한의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을 한다라거나 질문과 무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장황한 답변이라든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을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망신 중이식 소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이날 조사 도중에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오는 12일에 다시 출석을 하겠다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고 검찰도 이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입장을 번복을 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 쪽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수원지검은 피의자는 조사 열람 도중에 자실의 진술이 누락되었다라고 억지로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는 대답조차도 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는 12일에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12일날 이재명 조사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재명은 슬슬 들어 눕거나 다음 주쯤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어저께 검찰 조사를 두고 이재명 쪽하고 검찰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재명 쪽에서 100%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찰 측에서 해당 조사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가봐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죠. 검찰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영장을 쳐서 이 인간을 빨리 감옥에다가 쳐넣는 것입니다. 그럼 검찰이 뭐하러 쪼개기 조사를 하고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지지 늘린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섯 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여섯 번째 소환 조사라면 원래 좋았던 이재명의 이미지가 나락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의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미지가 똥을 쳐바를 때까지 쳐발라서 이제는 한 번 되는 데까지 한 번 방어해 보겠다. 막가파식으로 나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재명이 깽판을 친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계획을 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은 어제 조사받는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를 거부했고 어제 이재명 측에서 검찰의 영상 녹화 조사는 거부했습니다. 이재명의 말대로 자신이 그렇게 약자이고 검찰 측에서 불합리한 증거라든가 정치질을 함으로써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약자인 이재명 측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객관적인 영상을 남겨가지고 조사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재명 쪽에서는 시작부터 깽판을 칠 생각으로 들어갔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아무튼 어저께 이재명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치권과 법 쪽에서는 법 전문가와 정치인의 특권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검찰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본인도 변호사이고 어저께 함께 배석을 한 박균택 변호사도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재명과 박균택 변호사가 전략을 짰을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치더라도 현지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이딴 식으로 깽판을 치고 나오면 검찰은 보통 긴급 체포를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구속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역시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요. 난 또 이번에 조사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검찰 측에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면 안 될 것이며 FM대로 조사를 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쪽이 농락을 하고 뒤통수를 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어저께 이재명의 검찰 조사를 보면서 우리 정치사에 이 정도로 비겁한 정치인이 있었나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latz 녹화 쪼금